어 되세요 우석장이 오셨어요 아 맛있겠다 맛있게 먹다가 저 이거 되게 좋아 2인치 뭐해. 다들 많이 너무 배워서 먹어야지. 거 마다시나요? 저기 맛없어,식도락척가검수 나은이가 선물해준 뉴 홍캠 너무 귀여운데요 저희 집 현기 존인데 낳은 동안 선물 존 중국음식 이게 뭐지? 뭐 많이 봤는데? 뭐 아직 없어? 잘했어요 뭐라고요? 뭐라고요? 저도요 과자인 건 살짝 힘 받아요 뭐 찍었는데? 뭐 찍었는데? 어땠나요? 공간이 예쁘네요 어땠어요? 공간이 예쁩니다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저 아저씨는 관심이 없답니다 왜 저러는 걸까요? 저 아저씨는 문 닫은 거 아니겠죠? 좀 더 있네 컵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앉아있어요 아저씨는 너무 많이 돼서 taş Polit certain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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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았지? 너무 많았지? 까먹힙니다 쿠키 샀어요 쿠키 오 예스 오랜만에 밥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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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감사합니다 아 얼굴이 안 나온답니다 제꺼 확대되거든요 아아 가장 유리 너무 많아요 빨리 사라 얘 앞에서 한국에서 사 한국에서 사는거야? 한국에서 사는거야 한국에서 사는거야 한국에서 사는거야 한국에서 사는거야 맛있었다 맛있었다 맛있어요 마라 국물도 샀어요 마라 국물을 아 아 아 중심구고 아파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하하 집에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걸로 배고파고기 이걸로 배고파해서 겹치는 끝 비싸격 뜯고 털뜨끼리 이걸로 배고파 이걸로 배고파 오픈 냉장고를 먹어서 냉장고에 냉장고를 먹었던 곳 저거 너무 맛있어 몰라 불러? 오 예쁜데? 우리가 다 준비한 거 같아. 너무 멋지다. 손에 빼놔. 뭐 매출이 많지도 않아. 찍는 거야? 아니에요. 가져가도 돼. 아니에요. 가져가도 돼. 자, 청춘장. 너무 구겨졌지? 야, 날짜 아빠 공주 잘했다. 무슨 날짜? 감사합니다. 난 네가 두 번째 할 줄 알았어. 진짜? 오, 예쁘네. 오, 예쁘다. 된 건 없어. 계속 하는 거야. 끝나지 않지. 이거 저번째로 이긴 다 했잖아. 너무 예뻐. 오, 예쁘다. 지금 너무 예뻐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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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오, 너야. 네가, 너야. 살짝 웃어. 살짝이야. 너무 예쁘다. 알겠어. 들어주실까요? 진짜 잘 걸었어. 짠. 맛있어. 오랜만에 꽃 선물. 이뻐. 오랜만에 꽃 선물. 아주 귀여워요. 오랜만에 꽃 선물. 아주 귀여워요. 할미 쇼핑. 아, 어떤데. 예람 언니의 초를 살려보겠습니다. 순식간에 완성. 짠. 짠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어, 네. 너 충전기 머리통 하나도 없는데. 너 오늘 김치 못하시네. 테이블 만들자. 머리통도 안 들을 거잖아요. 나중에 다 드실까요? 오늘의 퇴근을 안 들을 거잖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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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븐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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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영화되고. 뭐하세요? 저도 사고 싶어요. 사세요. 어. 주차예요? 주차. 어. 주차요. 휴대폰을 말씀해주시겠어요? 네. 서울. 서울. 서울시티. 네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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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열어보겠습니다. 오. 오. 완전 세다. 세요? 네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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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선도 바뀌었다. 선도 뭔가. 봐봐. 선도 바뀌었어요. 약간 이런. 플라스틱이 아닌. 약간 줄과 밧줄 같은. 끝입니다. 네. 와. 시네마틱. 저 처음 써봐요. 와. 확실이 좋네요. 비디오. 진짜. 예.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. 냄새가 벌써 맛있어. 시네마틱 처음 써봅니다. 시네마틱 처음 써봅니다. 시네마틱 처음 써봅니다. 시네마틱 처음 써봅니다. 한 번도 안 찍어봤어. 제걸로도. 못 바꿨는데? 응. 어. 사람은. 아. 사물은 잘 못 잡네요. 엄청 맛있었어요.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.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룹은 우주의 각장에서 이깨를 만들어서 바라보는 중. 아. 지나갔다. 얼굴이 좀 예뻐요. 그룹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. 되게. 신기한데 이쪽으로 들어가볼게요. 엄청 귀여운데요? 고춧가루 12마리가 나왔어요 12마리가 나왔어요 맛있다.